안녕하세요 수놈입니다 오늘은 많은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엄청 다채롭죠? 3군데 업체에서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딩하실 때 피딩 테이블입니다 제가 써봤을 때 좋았던 건 그거예요 장시간 피딩을 할 때 고개를 이렇게 쑥이거든요 그러면 목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이 눈높이를 일직선 상에서 이렇게 두고 피딩하시면 목의 피도로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 위에 잘 있거든요 보면 약간 텍스처가 오도로돌해서 미끄러지지도 않더라고요 오도로돌해 보이죠? 매끈하면 아이들이 좀 미끄러질 텐데 여기 잘 있더라고요 이건 물그릇입니다 이제 물을 담아서 이건 후에 사육장 안에 내부에 두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리고 이제 증발된 만큼 아니면 크레스드 겟고가 물을 마시면 그만큼 소모된 만큼 물이 밑으로 떨어져서 급수가 되는 자동 급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여기서 이제 물을 먹게 될 텐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물의 양이 그래도 조금 제법 되다 보니까 물이 썩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임시방편으로 단기간 물을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맑은 물을 계속 급수할 수 있다 아침 저녁에 뭐 갈아주시던가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짧은 여행 동안 부득이하게 수공 급여를 못 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걸 두시는 게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원래는 아침 저녁에 저기가 분무를 하면서 이제 물을 주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제한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동 급수기에 물을 담아서 살짝 내부에 두면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좀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 디자인이 이쁘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은신처인데 여기도 자동 급수기와 마찬가지로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밑에 물이 흐르면 여기에는 또 습도 유지가 조금 될 수 있는 습식은신처입니다 이 용도로 만드신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물이 직접 다지는 않을 거예요 도마뱀이 여기 한 번 가림막이 있거든요 물이 내려와서 이게 물이 고이고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는 유지되는 습식은신처예요 사상경을 만들어주는 네 맞습니다 습식은신처 이걸 장시간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 거 같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짝 내부 아 이것도 자동 급수기 대형 버전 좀 큰 사이즈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밥그릇 물그릇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거기에 요게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껴져서 이거는 오돌토돌한 건 뭐예요? 여기 이제 물을 닿는데 혹시나 이 물그릇에 아이가 빠져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빼고 사용해도...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솔직히 여기에 빠져서 크게 잘못될 개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집사님의 안정장치인 거죠 만드신 분의 하나 그래도 안전장치로 돌기를 만들어서 이런 용품을 만드셨다 이제 나머지는 아이들의 장애물입니다 은신처 내부에 흔히 백업바 여기 이제 틈 사이에 껴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고 이거는 저 어렸을 때 정글북 같은 거 있잖아요 정글집 정글집이에요? 정글북은 뭐죠? 애니메이션인가?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정글집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구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여러 가지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세워두셔도 될 거 같고요 밑에 두셔도 되고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여기 뽁뽁이잖아요 뽁뽁이를 해서 붙여두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집사님이 두시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치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핸달님 제품이에요 저는 리뷰하고 싶은 제품들은 리뷰를 하거든요 귀여운 게 엄청 많네요 이분도 이제 크레를 이렇게 조소하게 조금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만드시니까 아, 이제 아이가 이렇게 크는데 아, 이 정도 제품 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제품을 그래서 아마 이번 년, 내년, 2년, 3년 후에는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이것도 보면 수정 상들이 쓰다 보면 생기거든요 분명히 내년에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햄달린 제품을 소개해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제품입니다 여기는 이게 딱 상호가 뒤에 있네요 플라인테크 아크릴 사육장이에요 국내 개발 제품입니다 뒤에 있는 백업, 저 코르크 마개 같은 거는 사장님이 직접 넣으신 건가요? 이것도 플라인테크에서 판매 중인 백스크린입니다 플라인테크 세트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네, 세트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제가 이거 조립을 했는데 그게 제일 오래 걸려요 이 아크릴판에 붙어있는 비닐을 벗기는 게 제일 오래 걸리고 그거 벗기는 데만 15분, 2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벗겨야겠네요 이게 스크래치가 내면 안 되니까 아크릴판에 비닐이 잘 붙어있는데 이게 다 한 조각, 한 조각씩 이게 조립이 이렇게 차고차고 포개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도 안전하게 배송이 가능합니다 거의 기싸고 파손 없이 거의 배송이 갈 거예요 꼼꼼하게 뽁뽁이 포장 잘 돼 있어서 야, 이게 또 좋은 게 보면 안에 웬만하게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일단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옵션을 추가해서 하나씩 더 넣을 수 있어요 기본 가격 사육장에서 온도계 옵션 뭐 먹이 먹이 그릇 은신처, 백업바, 백스크린 하나씩 그리고 이거는 편한 게 이런 제품을 구매해야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쓸 때 낯설었는데 이걸 탁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이거를 누르잖아요 열려요 문 닫을 때도 그냥 눌러서 닫으면 잠기고 다시 누르면 열려요 닫을 때는 밀면 잠깁니다 튕겨져요 이건 특허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능은 이게 걸쇠가 밀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다시 밀면서 올라갔다가 탁 잠겨요 걸쇠가 크레는 절대 못 나와요 안에서 밀어도 절대 나올 수 없고 정말 기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립할 때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사육장을 보면 측면에 앞뒤 방향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판에 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위에 뚜껑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그 기능이 있는 거여서 홈 모양이 달라서 이 방향을 잘 맞춰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앞쪽, 문쪽이라는 거예요 네 뚫려 있는 쪽이 문쪽 이렇게 뚫려 있는 쪽이 안 뚫려 있는 쪽이 이게 딱 걸어서 그래서 위에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탁 걸어서 탁 잠그면 크레는 또 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무로 연결을 하거든요 여기 실리콘 고무가 있어요 고무 이 실리콘 링으로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끔? 네 빠지지 않게 걸어서 하는데 유격이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 대신 여부를 몇 개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이게 제가 조립하다가 비틀다가 하나가 끊어졌어요 제가 잘못 조립했어요 잘못 조립해서 힘으로 꺾다 보니까 뚝 끊겼는데 정상적으로 조립한다면 이 실리콘이 끊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유리 사육장은 거기 밑에가 실리콘으로 막혀있다 보니까 물을 담아도 새진 않아요 근데 이건 조립식이잖아요 한 피스식 물을 못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물을 담아서 여기 모왕처럼 쓰신다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분무를 많이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 틈 사이로 물이 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크레들이 먹을 정도의 벽면에만 분무를 하면 새진 않을 거예요 딱 그렇게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사육장 내부 안에 온도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온도에게 분무를 하시면 온도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살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크릴 사육장 사이즈가 이게 대략 2020, 30 정도 사이즈인데 30, 30, 45 사이즈도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니까 그거 이제 아이들에게 크게 맞춰서 사육장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장이랑 가장 큰 사육점은 청소가 좀 용이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 빼가지고 물청소를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죠 큰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사를 가시더라도 분해를 하신 다음에 개체는 개체대로 포장하고 이거는 또 다 분리를 해서 부피를 줄여서 이사 가실 때도 용이 할 거예요 유리장은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장점 분리가 가능하고 가볍다 요기 이제 포장 뜯지도 않았어요 뜯어봅시다 여기는 업체는 야야랜드입니다 보면 살짝도 용이하게 약간 돌 재질 같은 세라믹 재질 그런 네 뭐 물이 들거나 뭐 이런 건 안 텐데요 바로 물수건으로 닦으면 닦여질 것 같아요 뭐 나무제품 같은 거는 혹시나 아이들이 가시가 바뀔까 이런 염려를 하시지만 집으로도 흘리면 안에 막 들어가잖아요 닦고기 이거는 그냥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물티슈로 닦으시면 세척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피딩 테이블 많이 보내셨어요 이거 백업 편백 백업 편백 냄새가 좋잖아요 피톤 칩 어우 오 냄새 좋아요 오 냄새 좋죠 왜 아이들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센스 사육장들이 디스가 나지 않게 스펀지 재질로 양쪽을 마감해서 딱 꼈을 때 유격이 잘 안 생겨요 덜그럭거리지 않게 이게 적재소에도 사이즈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이즈 네 적재소 가로에 딱 맞게 이렇게 제가 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로 폭에 맞춰서 아크릴 사육장에서도 쓸 수 있게 좀 큰 사이즈는 아크릴 매력 사이즈 네 이것도 다 이렇게 여분의 굳이포가 좀 백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야 편백 사다리 아우 이제 올라갈 수 있게 아이들 놀이터 같은 거죠 이건 제 침실 옆에 맡을 두고 약간 방향제로 계속 맡으시는 거고 중독 네 방향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몬스테라 아 근데 옆에서 예쁘게 나왔네요 네 이게 무늬 몬스테라인데 귀하잖아요 네 무늬 알보 알보 맞아요 알보라는 건데 좀 색깔적으로도 이뻐요 이쁘게 되게 잘 나왔네요 자 요거를 이제 아크릴 사육장 벽면에 붙이는 거죠 이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딱 붙이면 됩니다 확실히 혼혈하네요 그러면 이제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올라가서 잘 꺼요 아 그렇네 아 좀 단단하네 네 그리고 이 이팔이 많은 버전들도 있어요 이팔이 크기도 되게 다양하고 오 이게 조금 더 큰 알보네요 네 사육장에 들어가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자 보면 많은 잎이 있는 알보 버전도 있어요 솔직히 베이비가 작았을 때는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안에 구점을 딱히 필요 없어요 줄기 올라가서 백업처럼 쓸 수 있고 여기 올라가서 잘 수 있고 또 크레가 이 작은 텀바구니 사이에 껴서 자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얘네도 은신차 개념으로 어두운 데 찾아가거든요 이파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도 크레들이 이제 자요 이렇게 요런데 네 그래서 요거를 또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른 게 딱 필요 없어도 거기서 본인이 알아서 잘 그렇죠 여기 올라가서 쉬고 여기에 분무를 해주면 여기 또 물을 핥아먹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사육장에 들어가서 지금 이게 되게 꽉 차 보이는데 3030 45 사이즈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잎은 들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키우시는 사육장 크게 맞춰서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들이 있네요 보니까 요거를 쓰시면 될 거 같아요 네 다들 예쁘고 단단하네요 이렇게 좀 낭창낭창 거리는 것들은 네 크레이가 올라가면 좀 금방 휘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이 올라갔다가 휘어지는 것 때문에 좀 떨어지고 좀 들어거든요 얘네들은 조금 단단해서 입 재질도 좋은 거 같아요 단단합니다 입 자체가 네 원래 이거 되게 저가제품은 보면 약간 청같이 좀 맞아요 아 이거 좀 사용해도 되나 싶은데 맞아요 어우 그러네요 짱짱합니다 매끈매끈하고요 혹시 여기에 아이들 배변이나 이런 거 묻었을 때도 잘 닦일 만한 해제예요 물 세척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은 지금 새 업체 제품을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 다 국내 업체입니다 제가 처음에 입문할 때는 다 외국 제품이었어요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 제가 어느 정도 몇 년 키우고 나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한 업체보다는 많은 업체에서 개발이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집사님들이 키우실 때 입맛에 맞춰서 하나씩 구매해서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키우시면 될 거 같은데 여기는 이 아크릴 사육장 외에도 레오파드 게코 이제 코백스 사육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하세요 뭐 그런 대형 사육장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거 같고 여기는 이제 플라인테크고 여기는 이제 핸달이라는 업체인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제품을 많이 만드시는 거 같아요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핸달을 검색하시면 될 거 같고요 사장님 대표님이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딱 아기자기한 거 같아요 디자인이랑 색감 자체가 딱 보셔야지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야야랜드 스마트스토어 같은 게 있나요? 스마트스토어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링크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플라인테크, 핸달, 야야랜드 스마트스토어 링크를 달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시면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수염농장에도 이제 입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직접 보니까 사격증도 좋아서 많이 문의 주시는 아크릴 사격자인 이 제품은 원터치랑 배송도 그렇고 조립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잘 쓰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플라인테크 제품을 추천드리고 여기 자동급수기 강아지 이런 애들 자동급수기랑 밥 주는 거 있잖아요 크레인은 그게 엄수워서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잘 만들어 주시면 잘 쓰면 됩니다 아기자기한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톡에 올려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새 업체의 제품을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제품에 대해서 거기 대표인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수염농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